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의 선인 영어의 사운드 중에서 으 사운드가 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한글에 적힌 대로 today 이렇게 들리죠. 당신과 션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품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클래시스 피플. 클래시. 고급인 멋진 기품 있는. 최상급이죠. 클래시스 피플. 클래시스 피플이라고 클래시스 트 라고 하는 T 발음을 기대하시면 안 들릴 겁니다. 클래시스 피플 I know. 투의 강세가 있다 보니까 오브는 굉장히 약하게 그냥 으 정도로 지나갑니다. 투 더. You and Sean have gotta be two of the 클래시스 피플 I know 라고 투 더. You and Sean have gotta be two of the 클래시스 피플 I know. 투 오브 더. 투 오브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 오브 더 라고 하지 않고 투 더. You and Sean have gotta be two of the 클래시스 피플 I know. 투 오브 디에 더 가 있을 경우 투 더. 이렇게 발음하네요. 그렇죠?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컴펠 사람의 투동사 원형. 뱀파이어가 사람한테 컴펠 한다는 얘기는 체면을 건다, 주문을 건다는 뜻입니다. 무덤 파는 사람 두 사람에게 그 지저분한 일을 하도록 내가 주문을 걸었어. Dirty work은 지저분한 일이죠? 그 지저분한 일을 무덤 파는 사람들 두 사람에게 하도록 내가 체면 주문을 걸었어.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라고 투두 부분도 굉장히 굴리고 있지만 여기는 투입니다. 컴페어 사람의 투 이게 구조거든요.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I'm compelled to the grave diggers to do the dirty work. 이번에는 오브 디에 더 말고 오브 디에 대명사 댐이 왔을 경우 두 명이 더 있다고? 어쩌면 그 이상일 거야. 투업뎀이라고 오브가 들리죠, 그죠? 투업뎀. 여러분들은 그 두 사람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connection, 관계, 유대감이죠? 그 관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정말 순수하죠. 투업뎀이라고 오브 댐 이렇게 잘 들립니다. 투업뎀. 끝에 있는 대명사 댐을 댐 좋고요. 이걸 더 뭉개면서 부드럽게 듬, 오브 댐, 투업뎀 또 괜찮아요. 투업뎀. 그 선착장 주인은 그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소우 사람의 동사원형,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목적어디의 동사원형 내지는 ing를 씁니다. 지금은 동사원형이죠. just the two of them 이라고 듬이라고 발음했죠? 댐을 듬, 음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투업뎀. 세 번째 오브 댐의 발음은 두 글자 버전으로 더 줄여가지고 업음 이렇게 발음합니다. 업음, 투업뎀. 어브 댐, 어브 댐, 어브 댐, 어브 댐. 오브의 발음을 오, 브는 뒤로 넘기면서 업음, 투업뎀, 투업뎀. 투업뎀, 투업뎀. 이렇게 발음을 기억해줍니다. 투업뎀, 투업뎀. 다 좋고요. 더 줄여가지고 투업뎀. 물론 투업뎀은 굉장히 빨리 갈 때 그렇게 발음하겠죠? 투업뎀이라고. 세 글자 버전. 투업뎀. 투업뎀, 투업뎀, 투업뎀. 왓이프는 어쩌죠?입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국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투업뎀, 투업뎀, 웨이리드. 투업뎀, 투업뎀, 웨이리드. 투업뎀이라는 발음에 적응을 하고 나면 투업뎀 이런 거는 진짜 쉽다고 느껴집니다. 투업뎀이라는 발음에 적응을 하고 나면 투업뎀 이런 거는 진짜 쉽다고 느껴집니다. 진정한 우정, 형성된 그 두 사람 사이에. 여기서 폼드는 형용사입니다. 폼드 이하가 앞에 있는 프렌십을 꾸미고 있죠. 그들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진정한 우정. 투업뎀, 잘 들리죠? 오베의 발음 세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으. 그리고 표준 발음, 어브. 그리고 짧게, 오. 르 발음이 뒤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그냥 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투업뎀. 그러면은 데밀의 경우에도 으 이거 가능할까요? 즉, 투 듬. 투 of them left me. Three of them are dead.